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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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뷰하듯이 먹어주라고? 리뷰할 게 없는데요? 그냥 메로나입니다 이거 아 이거 지금 새로 나온 건데 제 최애 스무디로 등극했고요 일단 지구를 지켜라 예 스무디인데 맛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메로나 아이스크림 아시죠? 그거를 믹서기로 갈아놓은 느낌이랄까? 진짜 리얼로 똑같아요 그 맛이에요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좀 심하게 똑같은데? 그냥 이거 이거 아니야 그냥 메로나 맛인데? 그냥 단맛도 아니고 메로나보다 더 달다 더 안 달다 이게 아니고 진짜 메로나 맛이야 그냥 메로나 맛을 먹었을까? 그냥 메로나 맛을 해봤는데 진짜 메로나 진짜 메로나 5 4 3 2 1 스무디 까붙게 씹을 삼켜 스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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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말아주라 날먹이라뇨? 스무디 광고처럼 열심히 쳤는데 이거 좋았어? 이거야 이거야 ?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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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같이